여러분들에게 얼굴 눈두장 찍으려고 왔어요. 왔으니까 편안하게 부담 없이 즐기시고 인천에서 지방이 다니기가 그지 구경 다니기가 정말 힘들어. 주말마다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 좋은 자리에서 저희를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래도 고마워. 입장께 불러주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돈 돈 돈 안 하는 연이라서. 그래도 자 우리 이 마이크 대가리를 365일 중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들고 공연하다 보니까 그닥 목소리는 꽤 꼬리 같진 않아도 그냥 들을 거는 헌해.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박수나 많이 쳐주시고 오늘은 여러분들 멀리 가시는 수고로운 번거로움 확실하게 덜어드릴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공연 끝나면 저 뒤편에 저희가 또 따로 자리에서 거기서 좀 아주 즐겁게 가족적인 분위기로 할 거니까 많은 관심 사랑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보.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자 저희는 전국 다니면서 제일 고집하는 게 우리나라 전통 가락 국장구를 비롯해서 민효가락 자 이걸 참 많이 읊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도 우리 것이 최고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민효가락 한 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제가 겅렬 리스트 상님이 리스트 리스트 롯이 아시오 시골 떨어진 꽃에 나아가친다고 서로 많아 아무리 없다 지는 연주를 나도 온열히 알것만은 모진 손으로 꺾어놓다가 지는 길처럼 내 내보리 어림도 쓰라리거든 푹 싶어 밟고 다니니 힘들 아니란 슬플 소년 신명적인 운명이라면 너무도 아파서 못살리지 걸시고 절시고 지화자 존재 안양이 떨지는 못하니라 이 하늘은 저쯤에 교녀만 태어놔서 운명의 아무리 의외를 봅시다 무척 세워라 지를 마라거라 장안에 보걸놀이 이 일을 다는 거 같으나 짜증내여서 없으나 성활의 기억은 없으나 복상한 일이 하도 많은 일이 떨리로 하면서 살아가세 비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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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안 좋아 훨씬 더 좋다 보글라 비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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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Glen 하필 이하 에 이하 이하 이하 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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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바람 앞에 작년 없는 걸 할거지 꿈 말고 우리 둘 때 사다 만난 경치도 맞잖아 고기야 비여 보자 고기야 비여 보자 고기야 비여 보자 고기야 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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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야 아름팔고 명강한데 고향 신가 솔로난다 오리야리야 오리야리야 순풍에다 소출되고 원포기 썩으로 온다 오리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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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냐 주문 발면 개 닫히면 なた의 얘들아 여ems야 말아 오리야리야 염염하라 어기어기 여차 뱃놀이 아참다 흉니